안녕하십니까 주식장수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196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963.2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520포인트를 조금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탄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바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양시장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갖게 되는 그런 하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장수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장수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전화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 무료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문자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문자상담 위주로만 진행을 할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antv.co.kr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종목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그 게시판에다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장수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상담입니다. 성화이텍이에요. 15,525원의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자동차 섹터의 환율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힘든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습니다. 자 성화이텍의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자 조금 차트의 모습들이 좀 달라졌죠.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241선 자리 때에서 현재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탈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이제 상승 추세 때가 최근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탈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저점 때가 이탈되는 흐름들 단기적으로 박스 권역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 때가 이탈된다면 이 자리 때 즉 14,000원 정도 때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아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도 보시게 되면 검정색 선과 빨간색 선이 있을 겁니다. 기관 같은 경우 꾸준하게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하락을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박스권 즉 16,000원 정도 때를 고점으로 한 박스권역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단기 차익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4,500원짜리 때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14,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인터로주입니다. 2만 3백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인터로조를 좀 보시게 되면 신고가입니다. 그죠? 매물대가 없어요. 신고가라는 얘기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얘기 이런 종목군들을 시청자분들 특히나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2만 3백원 정도는 조금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이 인터로주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에 대한 성장 올해 일본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성장을 할 것이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출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2만 3백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 11선 자리대 이 11선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대가 약 2만 4백원입니다. 2만 4백원이면 어느 정도 수수료를 제약을 하면 손실은 없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보고 목표가는 약 2만 3천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녹스에요. 2만 2천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녹스를 한번 볼게요. 이녹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과거에 작년 하반기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쪽에서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부분들 그 터치스크린 뿐만 아니라 메탈메시를 이용한 방법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녹스가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디지타이저 부분들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좀 수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 부분들이 확률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약 22,500원대 손실을 나지 않고서 매도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500원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다른 종목분들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KB금융이에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42,500원의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금융 섹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근데 지금 42,500원의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약간 좀 물려계신 상황이죠. 아마도 이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쌍봉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저점대를 현재 이탈되지가 않고 있죠. 결국에는 박스권역입니다. 37,000원대 후반권역에서부터 약 42,000원 정도 때 중후반권역대죠. 이 자리대까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섹터별로 보게 된다라면 금융 섹터가 그나마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섹터들 IT나 자동차를 좀 제외하고 나서는 이익적인 측면 증가 추이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형 섹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KB금융을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좀 더 탄력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뭐 JB금융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교체를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11,585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매도를 하셔라라는 부분들을 좀 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수와 민감합니다. 11,7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1,700원에서 11,800원대 후반 이 자리대가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입니다. 즉, 121선 자리대가 목표치예요. 이 자리대가 한 11,85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자리대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분할로 좀 차익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은 조금 크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도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자, 다음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14,300원에 100% 100% 한 방에 찍어서 사셨단 말이에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볼게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놨네요. 그죠? 이 자리대가 저항때 자리입니다. 즉, 12,000원에서 12,500원 자리 이 자리대가 저항때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는 감소를 하고 있죠. 자, 최근에 종목군들의 패턴들을 한번 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상승을 하고 여기서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합니다. 그죠? 횡보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장대양봉의 모습을 그리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 3D 관련 섹터로도 분류가 돼 있죠. 예를 들어서 TPC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자, TPC도 마찬가지죠. TPC 같은 경우도 이게 캔들의 모양은 작지만 상한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단기 박스 권역을 보였습니다. 즉, 횡보를 해주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죠. 이러한 모습들 종목군들 개별성 섹터에는 이러한 패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권역에서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신다면 이러한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이비전 시스템 다시 볼게요. 저항대가 12,000원에서 12,500원 자리대인데 여기에서 한 차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은 13,000원 정도 때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3,000원 자리대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왜? 121 자리대니까 이 자리대가 저항대가 넘어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크게 분다면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이 보입니다. 근데 100% 비중은 너무 무리해서 매수를 하셨어요. 13,000원 때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전화를 주시던가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에 이어서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를 10,500원의 10% 비중을 늘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LG유플러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G유플러스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10,500원 정도니까 지금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죠. 이 종목을 쭉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추세가 또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아랫방향이든 윗방향이든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성이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 추세대가 이탈되면 따라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따라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 때에서는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만 5백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거 1만 1천원대 이 자리 넘어가야 됩니다. 추세 하단대죠. 1만 1천원, 2백원, 3백원 이 자리 때 거리량 증가하면서 넘어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매도를 하시든가 그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샘이에요. 한샘 5만 4천 5백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한샘의 종목,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었던 흐름들이 상당히 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5만 4천 5백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주가는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눌림을 받았죠.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면 이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폭만큼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단기 매도자리가 되죠. 단기 매도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 때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 폭만큼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올라가야 5만 5천 5백원 이 자리 때입니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반 리스크 관리하세요. 5만 5천 원대 매수가 위에서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파트론이에요. 1만 7천 5백원 30%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파트론도 이 분도 상당히 자주 그 종목 상담을 문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를 짚어주게 되면 절반이라도 좀 줄여주세요. 절반이라도 줄여놓고 난 다음에 거기보다 더 싸게 사면 됩니다. 손절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파트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점이 이탈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 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 자리 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자리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잡았다 손치더라도 단가는 낮아질 수 있고 그리고 물량은 늘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 때를 좀 짚어드리면 그 자리 때에서는 필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파트론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이었습니다. 그죠? 박스권역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폭만큼 밀린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폭만큼 나왔으니까 이 자리 때 만큼 밀린 거예요. 그럼 이 자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5,000원 때입니다. 15,000원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자리 때죠? 15,000원에서 15,500원 자리 때 이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박스 가격으로 빠졌고 이 폭만큼 올라가는 부분들이죠. 이 폭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 때가 약 15,500원 자리 때입니다. 15,500원 이 자리 때가 저항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CTC바이오예요. CTC바이오 2만 7백원의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괜찮은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CTC바이오는 어떨까요? 조금 밀려 내려왔죠? 2만 7백원의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61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19,000원 이탈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극락이 지금 현재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그죠? 이 자리 때가 약 17일 금요일 자리 때인데 9% 매도가 하락을 했죠? 근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하락 N자형으로 밀렸기 때문에 절반에 대한 되돌림 자리 때가 나와줬죠. 2만 9백원. 그 자리 때를 이탈했다라는 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즉 이 종목은 19,000원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즉 19,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약 한 2만 1천원 정도 때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일단 매도 이후에 다시 관망하라고 해서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TK 케미칼이에요. TK 케미칼을 195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TK 케미칼 한번 볼게요. 자 TK 케미칼을 보시게 되면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밀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폭만큼 올라가는 모습들 즉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2100원 2180원 정도인데 215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 깨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밀려버리게 되면 이 폭만큼 일단 밀려내릴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 폭만큼 밀려내려올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되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800원 자리 때까지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반등이 나와도 한 2000원 정도 때까지 이 정도 때까지가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TK 케미칼 같은 경우도 흑자 턴워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붙임이 좀 심한 종목입니다. 좀 단기적으로 보는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등락이 좀 심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점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1800원 자리 때 깨지면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조금 더 들고 가보는 전략 왜 10%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에요. 38,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업황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SK하이닉스 38,000원에 매수해서 몇 퍼센트 드실 겁니까? 20%? 30%? 전 못 올라간다고 봅니다. 즉 지금 자리 때에는 어느 정도 신고가의 흐름을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실적 좋을 겁니다. 업황 좋아요. 그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갑니다. 즉 앞자리 숫자는 4자로 바뀔 수 있을 지연정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마디를 따져보래도 이 폭의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폭만큼 갑니다. 이 폭만큼 가게 되면 여기가 목표치에요. 목표치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을 받겠죠. 어디까지? 약 3만 5천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자. 그래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는요. 지수 탄력 둔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압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왜? 60포인트를 안착을 하고 있다라면 8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520이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가 점점점 쌓여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선물이 뭔지 모르게 급등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대로 끝나게 되면 내일 갭상승 나오겠죠. 아마도 음봉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네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투자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올해 돈 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설명회는 내일 진행됩니다. 수요일 날 진행되고요. 저녁 때 진행을 합니다. 1월 22일 오후 7시에 진행을 하고요. 이수혁 7번 출구에서 나오시게 되면 50미터만 조금 올라가시게 되면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종목이라든가 시황, 2월달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 그리고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분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상당히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겁니다.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퇴근길에 잠깐 들리셔서 설명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